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불꽃은 나이트로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유니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삐져나와 있네요 아 정말 제가 싫어하는 위치인데 어 다음번에 한번 수정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고 어 잠깐만 어 장비창 장비창을 봐야 되겠군요 어 도미네이터 먹었군요 음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피방놈이 반제실보포 에디도 움직였어 야 에디 움직인 사람이 생각보다 많네 크레님 맥힘힘 원래 템이 뭐죠 알기고 요거고 대하시도스 이렇게 뭐 아니 추옵이 어디있어 메코 메코 추옵 어디갔냐 왜 24야 어쨌든 추옵을 좀 바꾸든가 해야 될 것 같군요 반지 반지는 이건거 같고 그죠 벤져스링 귀걸이 반지 반지 또 뭔데 이거는 그냥 맥렁렁으로 같이 쓰는건가 그런가 보네 피방무기에서 앱솔랩스 22송짜리를 들고 왔다 야 한번 봅시다 15% 아 이거 템 진단 해주는겁니다 제로님이 템 세팅 잘해놨어 추옵도 괜찮고 바꿀거만 딱 정해져있는 느낌이라가지고 계속 쓸건지 28%로 쓸건지 이건 좀 선택해봐야될거 같애 반지가 없는거 같은데 그치 어쨌든 어 템 진단 해주고 있는겁니다 제템아니고 야 엄밸런스하다 엄밸런스에 피방농이 에디스줄 7회 48 좋네 적달되고 이거는 토도하세요 12%나 15% 이런거있잖아 그렇게하고 5회 30 공작했구나 어 쓰고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템인데 18% 아 그래도 이거는 나중에 좀 새로 맞췄으면 좋겠는데 5회 40 70%작이네 7 4 25 7 6에서 24 6 4 25 그렇죠 야 템이 왜 이렇게 다 엄밸런스해 안맞잖아 하나씩 맞추는건가 그냥? 모르겠다 나도 이거 무슨 템 세팅이지 큰게 크게 하나씩인가 야 공방방 이것도 레이오야 도대체 이 큐브활동에 템 맞췄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너무 하다하다 솔직히 언밸런스해 뭐야 자기템셋인데요 결론적으로 포즈 바꿔야죠 shadow 42 부분 나 야 이건 더 많이 들었겠어 야 이것만 좀u 비율 줄였어도 다른거가 기가 막혔을텐데 어 이건 좀 끌고 가야될 것 같은데 별서 어 자리 비울거 없나 잠깐만 일부러 모아놓는거 같으니까 정리해서 해놔야지 아! 비밀번호 뭐해요 기다려봐 아 QW EW Q1 좀 장비 좀 넣어놓자 아 자리도 여기가 불렀는데 이건 팔면 되고 비우고 좀 정리 좀 해보자 아 이것도 헤네시스에 버리면 되는데 됐어 장비창 응 역시 어... 크리 10% 뛰어났네 이게 진짜 안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보조 바꾸던게 제일 많이 올라가겠죠 나중에 별올리고 끌고가기 좀 그렇긴 한데 쓸거면 일단은 이거는 별 달고 공작 오른거 맞나요? 공사 공사에... 럭은 모르겠어요 17성부터 알아가지고 이거는 가봐야될거 같애 잘 모르겠어 제대로 몇인지 어... 이거는 봐야될거 같애요 똑같은거 비교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11성짜리들 주운작한거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공사 오른건 맞아요 그렇고 만약 이거 대리템 세팅 아니고 템진단 같은거 해주는거 나는 이건 좀 나중에 좀 바꿨으면 좋겠고 나는 이건 좀 나중에 좀 바꿨으면 좋겠고 아 방향을 좀 바꾸자 요게... 요게 일로 빠지자 좀 보기 좀 안좋네 아 이걸 줄이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였으면 바꿀만한게 근데 이거 끌고 갈거면은 좀 애매해요 어... 무슨 느낌인지는 아시죠? 좀 애매하지 솔직히 말해서 별도 달고 매... 아 매에게 럭럭에 좀 달기도 그렇고 일단은 보류해놔봐 음... 벨트 음... 바꿔야될 물품이 바꿔야될 물품을 좀 해볼까? 바꿔야될거 벨트 상의는 좀 그래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좀 괜찮은걸로 별 달고 별 달고 애매하긴 해 솔직히 말해 숄더도 근데 들고 올라가도 나쁘진 않으니까 돈 벌려고 매액 달아놨다고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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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문제도 자기의 문제도 있고 애매해요? 어... 애매해 애매한템이다 자리가 없어줄건데 그렇다고 뭔가 의미있게 들고 있는거 같은데 애매하고 장갑도 바꿔야되고 장갑도 바꿔야되고 신발도 도미는 이거는 이것도 어떻게 해야돼 추업 살리다가 죽을거 같은데 일단은 뭐 이정도만 해도 될거 같은데 이것도 기간 오래걸리겠네 이정도 일단은 바꿔야될 거를 여기에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야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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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꿨으면 좋겠는거 좀 애매한거 애매한것들 바꿨으면 좋겠는거 애매하다 어... 추 작부터 좀 그렇고 이거는 그냥 별 올리면 될거 같고 이렇게 하자 어... 솔직히 말해서 애들이 두줄도 아니여서 좀... 끌고가긴 좀 애매하고 대하시도 써 좀 애매하네 애매한 데임으로 옮겨놓자 됐나요? 좀 더 계십니까? 제 생각은 좀 이래요 이정도 하면 좋을거 같다 순위를 맺으자면은 당연히 파사부죠 벨트? 장갑? 신발? 나머지는 장진구니까 아 만족하셨나 모르겠네요 나이트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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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